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노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중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마이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형제인이나 장례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매추감사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매추감사주일은 지난 3반기 동안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후반기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주일입니다 저는 매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3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또 그 말씀이 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응답되고 성취됐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3반기를 생각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이 제가 그동안 랩런트 사역만 하다가 이제 올해 대교구 사역을 시작했는데 대교구 사역 속에서 새로운 우리 중직자분들과 또 우리 성노인들과의 만남이 너무 감사했고 또 2월 달에 세계 선교대회 때 주신 말씀이 또 5월 달 우리 필리핀 나구나 팀사 캠프 속에서 응답되고 또 성취되어진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상반기 전도운동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전도가 되어져서 우리 구원받고 또 그 영혼들이 교회화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그리고 감사로 충만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노인들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인도받아야 되지만 이 말씀이 2019년도 우리 후반기가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첫 번째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공격을 해도 우리는 분명히 승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겨우 근근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것이고 확신이 있으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강단 말씀 속에서는 다섯 가지 절대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대 다섯 가지 확신은 뭘 말하냐면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절대 확신이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절대 확신을 종교적인 확신이 아닌 보금적인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다섯 가지 확신을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또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란 것은 종교적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보금적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예전에 교회를 다녀다가 지금은 안 다니시는 분들을 보고 또 무속의 길 속으로 가시는 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예전에 교회를 다니실 때 본인들도 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뭔가? 라고 하면서 물어봤던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확신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내가 10년 동안 성가대를 열심히 했다 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또 내가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방원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들은 보금적인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종교적인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금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곤 하신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로가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로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로가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보금적인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또 인도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 동안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면 매년마다 우리에게 원단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매달마다 저는 화요집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인도를 받고 있고요 또 매주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매일 기도수석과 또 우리에게 새벽 예배를 드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의 확신 속에서 미래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은 결국 방향을 몰라서 헤매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알고 가는 것이 보금적인 인도의 확신인 것입니다 또 승리의 확신이란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하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문제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피할 길이란 것은 시험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갈 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말이 노예이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음속에는 완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또 그 애국이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국의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 때 갑자기 문제와 사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보금적인 승리의 확신인 겁니다 또 기도응답에 확신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응답을 예스와 노와 노 또 웨이트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24시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도응답으로 주십니다 저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듣고 또 훈련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 속에 신비의 개시를 주신 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또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현장에 숨겨놓으신 제자를 기도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응답 중에 응답이고 보금적인 기도응답의 확신인 것입니다 또 사제의 확신인 것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뚝 들으면 우리의 자범죄만 해결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원죄 또 조상의 죄와 자범죄까지도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던 모든 죄와 또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모두 해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년들이 이 다섯 가지 절대 확신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또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절대 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35절에는 우리를 그리스오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결국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오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단에서 환란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이나 위험과 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전도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과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리스오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감신대를 다닐 때 핍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본 사람은 알듯이 그 핍박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오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란 것은 그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교, 이것은 순교를 말하는데 이러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노마 시대 때는 순교하기 이전에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이 노마 군사들이 물어보는 것이 네가 그리스오에 대한 이 신앙을 지금 버린다면 너의 목숨은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러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나 건세자지한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떠한 영적 세력도 그것이 선한 천사든지 악한 영이라든지 절대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란 것은 무슨 말을 말하냐면 오늘과 내일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또 능력이란 것은 천재의 지병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음이나 깊음이란 것은 뭘 말하냐면 밤하늘에 떠다니는 이 별을 말하는 것인데 당시에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을 별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에게 있는 그 사주팔자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것이란 것은 생명적인 것도 또 영적인 것도 감정적인 것도 심지어 사주팔자 운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끊기지 않는 예수 그리스의 생명줄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